포항 신세계치과가 포항참사랑교회 포항위기가정지원센터 무료급식소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차량을 기증했습니다. 기증된 차량은 포항위기가정지원센터가 음식 준비를 위해 재료를 구입하고 녹숙인들의 이동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. 포항참사랑교회 차량이 노후돼서 참 큰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사연을 접하고 차량을 지원하게 됐습니다. 이런 기회를 주신 주 목사님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한편 포항 신세계치과는 포항지역 대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복지관 무료진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